네 커스텀샵이 아주 비쌉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맥펜이 있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앞에 기타를 즐비하게 눌러놓고 앉아계시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오늘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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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 초특화 세일 우리가 아무리 무슨 킹갓 제너럴 엠퍼로 뭐 아무리 신세대 말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결국엔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울트라 초대박 세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만의 감성으로 하는 울트라 초대박 세일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팬더의 이제 맥펜의 클래식 시리즈인데요 이 맥펜의 클래식 시리즈가 이제 단종이 됩니다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클래식 시리즈 단종되고 이제 빈테라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는데 빈테라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리뷰 빨리 올라온 데들은 벌써 이미 올라온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 빈테라 시리즈도 다음 달에 연속으로 바로 이어서 하기 전에 그 전에 클래식 모델들을 이제 모아서 여러분들께 좀 특가의 다음 모델 나오기 전에 세일 장터를 한번 마련해보고자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때가 최고죠 요때가 사기 좋아요 사실 빈테라 시리즈의 스테렛이랑 텔라의 가격대가 지금 150에서 160정도 잡혀있다고 해요 요 클래식 시리즈가 이제 35%가 할인이 돼가지고 고 시리즈 나오기 전까지 100만원대 초반에 지금 구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뭐 이게 무슨 새로운 어떤 시리즈가 나온다고 해서 그 시리즈가 뭐 무조건 조울이라는 보장도 없고 네 항상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히려 이게 무슨 신차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검증되어 있는 시리즈를 염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대를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뭐 리뷰를 한다기보다 그냥 한번 쭉 사운드를 훑어보고 여러분들이 아 저거를 사가면 되겠다 요런 딱 꿈꾸를 넣어드리는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텔렛 4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총 7대를 오늘 리뷰를 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클래식 요기 스트레스 시리즈에 50 스트레스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50 스트레스는 이거 세일 우리가 이거 기획을 하기도 전부터 이미 다 나갔어요 그렇죠 이거 50 텔레도 없습니다 50 텔레도 없어요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고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시작을 이제 스트레스로 할 건데요 처음께 이제 팬더 멕시코 클래식 시리즈 6공 스트라토 캐스터 포페로 그 다음 모델이 팬더 멕시코 클래식 시리즈 7공 스트라토 캐스터 포페로 그 다음이 7공 스트라토 캐스터 메이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공 포페로 7공 포페로 7공 메이플 요렇게 순서대로 할 거고요 가격은 순서대로 권속가 기준 168만 6천 3백원 179만 8천 5백원 179만 8천 5백원인데 요거 할인 적용된 가격이 109만 6천원 116만 9천원 좋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자 빨리빨리 가볼게요 바디는 엘더 에쉬 에쉬 그리고 메이플 C 쉐입 U 쉐입 U 쉐입 넥이고요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튜너 신세틱 본넛의 41.91mm 너트너비 똑같고요 지판은 포페로 포페로 메이플 지판 공율 반지름은 전부 다 184mm 7.25인치로 다 빈티지하게 굉장히 휘어있는 그런 지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 21 빈티지 스타일 프렛으로 전부 동일하고요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픽업 3개에 장착된 거요 원블룸 2톤 5위 픽업 셀렉터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렌블러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70은 두 개가 라지헤드고요 요거는 스몰헤드죠 스몰헤드입니다 라지헤드는 여기 총알이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이거 저도 하나 있구요 제 제자들도 하나씩 있고 내가 이거 한 100댄 팔았을 거다 이거 꼭 사십쇼 이거 70 전도사 저 135만원 주고 샀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냥 클래식 가격이 그 정도였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116만 9천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사운드를 그냥 한 대 한 대 바로 클린클린 게인게인하고 기타 바꾸고 이런 식으로 들어 볼게요 짧게 짧게 듣겠습니다 이것도 비닐로 잘 꾸겨지네요 이거 중독됐어요 네 미세븐 레미솔 Sask은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아합니다 그 인맘리 볼 오오오 마샬입니다. 스스로 침끈의 시장 이제 주문할 성장을 찍는다. 네 핸들 레드록 매력적이네 이거죠? 푸석푸석하고 푸석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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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도의 레드록 네, 큰 대회들아. 네, 큰 대회들아. 네, 큰 대회. 네, 큰 대회들아. 네, 큰 대회들아. 네, 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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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직접 비교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다시 한 번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1, 2, 3번부터 60포페로, 70포페로, 70 메이플이었고 할인가 기준 109만 6천원, 116만 9천원, 116만 9천원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요 세 개의 기타를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갈 수 있다면 우리 인기 투표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몇 번? 저는 이게 있었고요. 네. 이게 있고요. 네. 네. 이거 로드온으로 있으니까. 네. 요거. 2번. 그렇군요. 인기 투표로 2번. 내추럴의 로즈도 이거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3번. 3번. 네. 채핀님은? 1번. 1번. 네. 그렇군요. 골고루 나왔어요. 3번이 두 개 나오고요. 네. 그리고 1번 하나, 2번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인기 투표의 결과 상관없이 요렇게 스트랫이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물량이 되게 빨리빨리 빠지고 있어서 애초에 지금 저희가 뭐 50 같은 경우에 올리지도 못하고 끝나잖아요. 이것도 뭐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35% 할인. 그 50 좀 우리 제자가 좀 하나 구해달라고. 전화를 걸었어요. 했는데 이미 없더라. 그러니까 오는데 가져갔대. 아 그렇군요. 되게 안타깝. 버즈비에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그냥 중간에서 했대요. 아 그렇군요. 중간에서. 버즈비에 들어오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60, 70, 70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텔레대전. 네. 클래식 장터. 텔레가 4대가 남아있습니다. 60 포페로. 72 커스텀 포페로. 72 커스텀 메이플. 그 다음에 69 텔레 씬라인까지. 씬라인. 오 좋네. 굉장히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텔레 장터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저거 저거. 우리 커스텀 잡 하나 값이면 세 개 다 사요. 아 그럼요. 지금 되게. 커스텀 잡이 뭐야. 이거 세 개 합쳐봐야 지금. 얼마야 이거. 300. 300 한 40만원. 그러면 다 사죠. 네. 이거 참 저렴하네요. 진짜 저렴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텔레 장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우리 gamit, SkyLoud and Sun Sun Kunis zu at Grammy 2. ara井, SkyLoud and seaNaika 4. 애기 상호 가족 꾹. 구독, 좋아요, 꾹 ó. Corner, subscribe by Kennedy Bok影 George & healthy 1977. 네 여러분이 clairgr就會 Juda later schem2た Impala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